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공통 2 주간 업무 일지 개발 디자인 기획 주간 업무 일지는 일일 보고의 한 주간 통합 일지입니다. 그래서 일주일간에 작업했던 업무 일지를 각 파트별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. 그리고 이거에 관련되서는 책임자들이 취합을 해서 한 주간 일일 보고가 취합이 돼서 이번 주 차주에 어떠한 업무가 진행되고 이거에 대해서 조간 업무 일지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.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업무 일지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플랫폼 발주사에서 원하는 양식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sci-fi